천대종 제40회 전국청년회 배구대회에서 홍천 강용사가 종합 우승을, 부산 삼광사가 준우승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천대종은 단양국민체육센터에서 종정 도용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0회 상월 원각대조사기 전국청년회 배구대회를 개막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함께한 대회에서 농구는 영춘 태광사, 어린이 단체줄넘기는 강릉 3개사, 장애물 개주는 분당 대광사가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총무원장 무원스님은 천태종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며 부처님의 동체대비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자고 당부했습니다.